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회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대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점으로 바로 새시대의 새 정부의 새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부를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지 않고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지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하려면 어떤 평가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일을 해가지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대충 인상 봐가지고서 대충 분위기 봐가지고서 그냥 아가리토는 사람들이 그냥 씹어대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서 지지를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 그야말로 할 일 더럽게 없어가지고 백주대낮에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가십거리나 씹어대는 그러한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이 일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그것을 근거로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정부의 정책을 펼치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돈을 쓰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정부의 지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이죠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일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회계연도가 매년 단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매년 단위의 그 회계연도로 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게끔 돼 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지금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 정부가 그 수립한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 정부의 새 정책이 반영이 된 본격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의 새 예산을 내년도 회계연도 거를 수립을 해가지고서 내년 회계연도에 그 새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새 정부가 새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 해에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가 새 정책을 반영해 가지고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년 회계연도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 예산을 잘 편성하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그게 언제입니까 매 회계연도 시작하기 120일 전에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안을 짜가지고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받고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 120일 전 그때까지 정부가 새 정책을 반영한 그 새 예산안을 잘 짜가지고서 그것을 국회에 넘기면서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부 조직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조직이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실적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것으로서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금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 정도 되죠 대략 한 2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규모가 6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GDP 대비해서 30% 정도 되는 그 예산을 우리가 정부가 정부 지출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많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GDP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에서 그야말로 가계, 기업, 정부 이 하나의 축으로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 되고 이 국민들이 실제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가 이것이 좌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시대의 새 정부의 새 예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예산은 어떻게 꾸려지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 뭐 이 공공부문에 쓸데없는 그러한 방만한 경영 그러한 지출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새 예산에는 그러한 쓸데없는 방만한 지출은 알뜰하게 줄이고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또 두툼하게 그렇게 편성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수립할 때 국회에 넘길 때 국민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한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봐주시죠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새 정부의 새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개발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러한 예산 그러한 예산 또 사회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두툼한 그러한 보장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한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지켜봐주시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러한 새 정부의 새 예산이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안을 잘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또 그러한 예산안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해주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그 혜택이 두툼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새 정부의 새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그야말로 진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 해에 결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안을 편성하고 수립하는 올해의 그 새 예산안을 잘 편성하고 수립해야 된다 여기에는 정부 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와 같이 협치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을 넘기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 전 과정에서 새 시대에 새 정부에 새 정책에 반영이 된 그 새 예산이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하고 알림으로써 어떻게 그 새 예산이 두툼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나라가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정이 운영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지율 반등 앞으로 이 정부가 내년도에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